남자는요 싸우잖아요 부부가 싸워도요 금방 잊어버려 근데 여자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울어 근데 이것이 하루 종일만 지나면 괜찮은데 30년 지나도 살다가 보면 아이고 얘들아 아빠는 말이야 엄마 만난 게 축복이야 아이고 엄마 만난 걸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면 아내도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기억력도 좋아 기억력이 근데 그거를 왜 기억하고 있냐고 여지껏 남자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남자도 잊어버린 것 여자도 잊어버리자 남자도 다 잊어버린 걸 몰라 혼자 기억하고 사냐 그러니까 좀 잊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안 위로해 주니까 아들 때문에 울다가 이런 생각을 해봐 왜 나라는 아들을 붙잡아 가냐 이거야 은퇴원 지 아버지를 붙잡아 가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남자가 이제 돈 벌을 때는 뭐 필요하지만 이제 정년하고 있으면 그 왈칵 그 도움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를 왜냐하면 어차피 연금 나오는 사람은 있어도 나오고 없어도 나오고 가서 벌어오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데 또 남자들이 뭘 모르는 게 여러분 정년을 하신 분들은 어디를 나가면 웬만하면 밥을 먹고 들어오세요 꼭 들어와가지고 여보 아이고 다 다녀봐도 당신이 제일 맛있더라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여 젊었을 때는 칭찬이지만 여자도 나이 먹으면요 해먹기 싫습니다 벌써 끄덕끄덕 하는 거 봐 여자들이 거기다 대고 여자도 나이가 먹으면 이 고사리 속에 있는 머리카락을 구분을 못해 그냥 같이 버무리다가 깨물다가 입에서 꺾을거리면 머리카락 들어있네 그러니까 여자도 머리카락을 눈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뭘로 빼내? 혀로 혀로 그러니 무얼 근데 또 막 고정원 척 와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애들은 공부할 때니까 그냥 계속 공부하게 두고 어차피 병력의 의무를 치러야 할 일이라면 남은 몰라도 가족 간에는 아버지가 대체 근무하게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내가 언뜻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하면 안 되겠다는 이유를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알은 거예요 스무살, 스물한살, 스물두살 먹은 씩씩은 놈을 군대에 내보내야 전쟁이 나더라도 샤나이로 개요나 속 할 일도 많다만 그러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벌교가 불어 이래야 전쟁이 되지 칠십모든 저 아버지를 보내놨더니 군가를 헌다고 팔도 강산 유람할지 적군이 딱 나타나니까 돌격 앞으로 아 이 역할이라는 게 이게 역할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뭐하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붙들어주고 여우수와는 전쟁하고 그래야지 이걸 교회로 가져와 단위 목사님은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야지 목사는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장로님들은 목사님 계속 괴롭히고 있고 교인들은 날 잡고 자서 자빠져 있으면 그 교회가 되건냐 이거 자 이걸 가정으로 가져와봐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살림하고 학생은 그래야 이거 집안이 되는거지 학생은 알바드 도 돈 벌어나가고 저 아버지는 집에서 계속 누워서 술만 먹고 저 엄마는 나도 이렇게는 못산다고 바람나가지고 제비하고 춤추고 다니고 이게 집안이 되겠냐 그러니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는 인생의 전부다 그 과정 속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오래 허라고도 안해 오래 허라고도 안해 그죠 우선 아쉬운대로 천하대학 갈 때까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잖아 그지 한 10개월 남았나 그냥 뭐 했다고 치고 그래서 아주 요강도 집에 방에다 갖다 놔 열 달 동안은 뭐도 오강도 갖다 놓고 작은 건 거기다 보고 큰 것만 화장실을 가 그러니까 뭐 할 시간도 소변 놓을 시간도 내가 아껴가면서 정신 차려서 잘 들어라 한 1년 그렇게 공부해서 앞길이 열리면 좋은 것을 그 시간 동안 쉴 게 없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오락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허송세월 보낸 그 1년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을 어렵게 한다면 적어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나는 뭐 나는 내가 꼭 옳다고는 나도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두드려 보면 참 주의의 은혜 같아 내가 살아온 삶이 뭐 같다고 주의의 은혜 그래서 저는요 이것도 꼭 잘한 건 아니지만 나는 수학여행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수학여행도 안 가고 신혼여행도 안 갔어 신혼여행은 무슨 전도사가 신혼여행이야 그랬더니 여자는 안 가면 평생 안 된다네 그래서 그냥 창경은 하루 구경 오고 왔어 그래서 우리 집은 신혼여행 사진 오면 맨 사자 뭐 호랑이 그런 거 밖에 없어 거기서 다 찍어가지고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책만 본 거야 그냥 앉아서 계속 책을 사서 보고 책을 사서 보고 얼마나 내가 괴로웠는지 알아? 돌아버리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송대관의 쨍하고 해 뜰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때 그 노래가 내 가슴에 간증 같아서 그래 계속 읽었더니 어느 날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 후웅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모시고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더 좋대 그래서 집사람 모시고 제주도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가 내가 이제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갈 데도 없어 그래도 또 가 왜? 그때 한 데 가지고 근데 그때 자기가 여행 다 다닌 사람은 거기서 오라고 전화가 안 온대 인생은 그 차이야 인생은 그 차이다 시작 나는 거의 내 돈 주고 옷도 거의 안 사 입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4년을 거의 지냈어요 그리고 책만 사서 봤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책이 많아 내가 책이 지금 한 2만 5천 권이 훨씬 넘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래는 거예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이라도 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고 장 목사는 타고났어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전에 하지마 타고난 거 좋아하네 타고난 게 어딨어 노력하고 즐기는 거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범해가면서 극을 취해가면 분명히 그때는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후회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율법과 헌법과 양심의 법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떳떳한 양심을 쫓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법하고 양심이 부딪히면 나는 양심을 쫓아 살으리라 시작 법하고 양심이 그냥 해놔 뭔 말인지 나중에 다 살다 보면 아 목사님 그 말씀이 이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요 법과 양심이 부딪히면 나는 뭐를 따라가리라 양심 그럼 할렐루야 왜 법보다 양심의 법이 더 차원 높은 법이니까 그러면 이 양심의 법보다 높은 법이 있어 그게 뭐냐 은혜의 법이요 무슨 법 은혜의 법 그렇지 은혜의 법 자 요한복음 1장 17절로 가봐요 참 좋은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고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는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봐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과 그 뭐를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게 아니다 패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그러면 완전케 한다 그 말은 지금 뭐하다는 말이야 그렇지 멍청하면 지혜로 있어야지 불완전하다고 말이야 율법은 뭐하다 불완전하다 왜 율법은 불완전하냐 이걸 또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잘 들어봐 율법이 재미있는 것이 율법은 뭐만 터치한다고 그랬죠 행동만 마음과 생각은 터치를 못해 그게 율법의 약점이야 두 번째 율법은 범해도 안 들키면 돼 그래도 10개 명 있잖아 살인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쭉 열 개가 있어도 열 한 번째 그러나 안 들키면 된다 그게 율법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터치하니까 행동만 터치하니까 뭐하면 돼 안 들키 그게 율법의 약점이야 세 번째 율법의 약점은 하나를 잘못해서 범해버리면 다 범한 게 돼버려 내가 막 아무나 좋아해도 뭐만 안 하면 돼 행동만 뭔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이 은혜법으로 보면 뭐 한 거예요 가늠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자를 딱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착하다 이래야 되는데 아 딱 그거 끝내주게 생겼네 이러면 내가 뭐를 안 했어도 행동을 안 했어도 은혜법으로 보면 내가 뭘 한 거예요 가늠을 한 거라 그러니 은혜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도 은혜의 법으로 보면 무지무지한 죄가 많이 있을 거라 그 얘기지 뭘로 죄를 지어서 마음으로 그래서요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철스님이 말이요 성철스님이 그 훌륭한 분이잖아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훌륭한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성철스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겄더라고 왜 앉아서 15년을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안 하고 두려워 눕지를 안 하고 세상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루를 자더라도 누워서 자야지 하루 생각 담박계를 25년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화딱직 나서 죽어 일단 어디 신방이라도 갔다 와야죠 그러니 앉아서 앉아서 15년을 지내고 담박계를 25년을 안 나가고 그렇게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은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고 수미산보다 많도다 나는 그런 대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앉아서 뭔 죄를 그렇게 졌느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미움은 뭐다 이거예요 살인이다 잘 들으세요 미움은 살인이다 살인은 무슨 살인 현상 살인 미움은 무슨 살인 본질 살인 이 미움은 뭘로 봐야 나와 이게 은혜의 법으로 살인은 뭘로 봐야 나와 율법으로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현상을 봐서 살인이고 미움으로 본질 보면 은혜로 본질을 보면 미움인데 똑같다 이거죠 미움이 살인이다 그러면 미움이 살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많이 죽였 하여튼 신랑을 수ط 없이 죽였어요 하여튼 신랑을 수통 없이 죽였어 하여튼 신랑을 수투 없이 죽였어 미움이 살인이라고 하는 뭔 법을 몰라서 은혜의 법을 몰라서 얼마나 신랑을 미워 아 그러나 목사님은 안 미워요? 나 물고 들어가지 마 각자가 알아서 해야 그러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아니지 미운 게 불쌍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가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돌아왔을 때 형은 탕자가 뭐 했어요? 미웠죠? 아버지는? 불쌍했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남편을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좋아질까? 아우 진짜 봐봐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들어갔을 때 가로뉴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그거 돈 감춰놓고 거기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요? 저는 알잖아 왜? 지가 돈을 받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지가 인간이라면 주님 그 놈이 접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래야 인간 인간 아니요? 힘이 뚝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릇 속에 예수님 손 유다 손 두 개가 있는 거야 그건 너라고 지적한 거야 그러면 지가 인간이라면 주님 그 뜸이 접니다 힘이 뚝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한 제자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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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한 제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딱 누구냐고 안하는 제자 하나 있어 그게 누구야? 저는 누구라고 안하는지 진주를 알으니까 근데 유다만 뭐라고 해 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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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로뉴다만 내니이까? 라삐요? 그질하는 곳에 이런 새끼가 내니이까? 라삐요? 그거는 우리말로 읽으면 안 돼 영어성경으로 읽어야 돼 그 대목을 영어성경으로 딱 보면 truly not I love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선생님? 그래 그러니 그 눈깔을 빼버려야 돼 안 빼버려야 돼 내이 이 놈 새끼 돈까지 받아먹고 뭐 니가 아니여 이 놈아 확 눈깔을 빼버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우리는 그런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유다를 피를 주냐고 살을 주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희를 왜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근데 이제 왜 미운 유다가 예수님은 안 미웠을까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해답이 나와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이쁨도 재개선하고 미움도 재개선한다 쥐가 이쁜지도니까 이쁨 받고 미운지도니까 미움받는다 그 말은 맞아 근데 항상 질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번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 미움이 없어 사랑밖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룻유다를 보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준 거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 미움이 그러니까 미운 놈 보면 미움이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내 속에 미움이 그 사람에게 반응한다 그 말이야 누군가 미움이 있다는 말은 내 속에 미움이 그 사람에게 반응한다 그 말이다 시작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미웠다는 말도 되지만 내 속에 미움이 그 사람에게 반응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뭐만 없으면 미움만 없으면 뭐는 다 사라져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은 다 사라지고 뭔 사람만 남아? 그래서 신랑은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한 거라 그 말이야 신랑이 미웠다면 신랑이 미운 게 아니고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다 이 말이야 미움이 근데 그 미움은 곧 뭐라? 살인이요 율법으로 보니까 당신은 괜찮지 은혜법으로 보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놀라 놀라 아이고 이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까 놀라 놀라 이게 뭐냐 이 은혜의 법은 어렵죠 그죠? 그죠? 율법이 어려워 은혜의 법이 어려워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은혜로 하자고 은혜로 얘 이런 무식하기는 은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은혜로 하자는 말은 생각도 마음도 조심해서 하자고 그 말이야 근데 이 은혜에는 큰 장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은혜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가 없고 용서가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데 예수님이 뭐를 갖다 주심으로 용서를 그래서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않고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해줬으니까 그게 뭐여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무슨 법이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살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은혜요 그 은혜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하아 아유 이런 막 이러면 막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은혜는 뭐라고 주신대요 그냥 돈이나 주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그리한 나온 거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시니까 은혜를 우리는 뭘로? 믿음으로 그냥 뭐 하면 돼? 받아들여 그러면 뭐를 이루어? 아멘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이게 가장 좋은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의 법이 상충되는 장면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가보세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능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능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영하이콘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뭐 하다가 들킨 거요 가능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 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그게 모세의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 10절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기로 하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두고 모세의 율법이 오면 그 여자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돌로 패 죽여버려야 돼 그게 모세의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용서해서 사는 거야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율법으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맞아 죽여야 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뭔 법을 주셨어 은혜의 법 그거를 용서의 법 내가 은혜의 법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의 법 그러세요 은혜의 법 용서의 법 은혜의 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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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탕자를 두고 아버지하고 형이 달라 그런데 그 형 이름이 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키워줘서 그냥 탱자라고 탕자 형 탱자 또 어디 가가지고 야 너 탕자 형 이름이 뭔지 아냐 내가 인지 알았다 뭔데 탱자다 내가 언제 탕자의 형이 탱자라고 그랬어 탱자의 형이라고 지어줬다고 그랬지 아휴 여러분 말이라는 게 조금의 차이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은 동생 탕자에게 뭘로 접근을 했고 율법으로 아버지는 탕자에게 뭘로 접근했고 은혜의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신다 은혜로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뭐냐 교회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법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 은혜의 법을 어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교단 안에서 어느 교단이 저 은혜의 법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한국 교계 어디서 저 은혜의 법을 찾아볼 수 있는가 어떤 의미로 세상은 죄를 져도 쉽게 관용한데 교회는 교회는 죄를 지면 너무 세상보다 무섭게 살벌한 것은 아닌가 용서받기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닌가 내가 조심스럽게 한국 교계에 던져주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영광의 법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법 중에 최고 하발의 법이 뭔 법이요 율법 그 다음에 2단계가 양심의 법 그 다음에 3단계가 은혜의 법 그 다음에 4단계가 영광의 법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라 그러니까 먹어도 왜 먹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왜 마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분이 나한테 또 물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솔직히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요 성경을 다 뒤져봐도 술 먹지 말라 그 말은 없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있고 술은 보지도 말라 이 말도 있는데 꼭 술 먹지 말라 그 말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이 말 있습니까? 없어 그걸 의미하는 말은 있는데 딱 담배 피우지 말라 그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냐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항상 인생은 몇 박자로 보라고? 두 번 물어보고 네 박자로 보란 말이요 시작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살 빼라니까 살 빼고 건강해야 되는데 살 빼고 아팠대야 그거는 안 빼는 게 낫지 자 1등 날씬하고 건강하면 1등 시작 날씬하고 건강하면 2등 2등 뚱뚱하고 건강하면 2등 뚱뚱하고 건강하면 2등 3등 날씬하고 병들면 3등 시작 날씬하고 병들면 3등 4등 뚱뚱한 데다 병들면 4등 시작 뚱뚱한 데다 병들면 4등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해봐봐 시작 날씬하고 건강하면 1등 날씬하고 건강하면 2등 여러분은 몇 번이요? 그냥 딱 나오잖아. 그죠? 나는 꼭 여러분은 어쨌든 일본어 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이 건강만 하면 그래도 몇 등을 한다. 뚱뚱하든 날씬하든. 근데 살 빼라니까 살 빼자는 건 뭐하자는 거요? 건강하자는 거요. 근데 건강은 생각 안 하고 살만 빼다가 빈혈로 실어졌다. 아이고 그거는 찌는 게 나서. 그거는 속담도 여러 가지잖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색깔도 좋다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것이 있냐 없냐 그렇게만 묻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만 묻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술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설교하겠습니까? 마셔 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맘에도 영광을. 영광을 받으지.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술 먹으면서 설교하면 영광이 가려 나타나. 바로 그거요. 담배도. 담배 피워서 성경에 있냐 없냐 그렇게만 묻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그렇게 물어봐. 담배 피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그냥 설교하겠습니까? 불담배를 피워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늘 이밤에도. 할렐루야. 오늘 하여튼 이밤에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원을 갔더니 그 공통수학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요. 아이고. 진짜. 담배를요. 아이. 계속 이게. 떨어지지도 않여 물었는데. 왠까봐. 이빨을 하나. 빠져가지고 거기다 딱 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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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 같은데. 내 이빨 하나 빼서 거기다 끼고 설교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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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지나가면은 국민대학을 지나가면은 부각터널이야. 부각터널을 뚫고 나가면 바로 우측이 삼각산이에요. 그 삼각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를 쳐놓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하여튼 계속 성경 보고 뭐 하듯이 천하대 공부의 신 하듯이 뭐를 내가 그렇게 봤다고 성경을 그냥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계속 보름 동안을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보름 동안을 있어 보니까 나는 왜 성철스님이 위대한 줄 아냐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보름 이상 못 버티거든요. 산속에서 왜 외로워서 생긴 걸 보셔. 내가 외롭게 생겼습니까? 나는 그냥 혼자서 즐거운 사람이요. 근데도 보름 동안을 산속에 있어 보니까 아이고 못 살겠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외로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노래 들으면서 놀러가지고 뭘 외로웠냐. 근데 진짜로 보름을 있어 보니까 못 살겠어. 그때 만약에 우리 또래 여자가 치마만 두르고 지나갔으면 내가 청혼했을 거야. 결혼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부인이 안 된 이유가 그때 거기 안 지나가서 그래요. 그때 거기서 막 외로워서.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울고 내려왔다니까 내가.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내 방에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사람 소리만 들려도 살겄더라고. 내가 그때 또 아주 깨달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시작.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하여튼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왼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밥 먹고 성경을 보고 밥 먹고 성경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향기가 아니고 향수도 아니고 향취가 확 내리는데 그때 제가 황홀경 속에 빠졌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그 황홀경 못지않는 아니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황홀경 속에 빠졌는데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중저음 바리톤 음성이었어요. 경동아 내가 왜 육신유권을 기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 우주만물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지은 줄 아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지. 중저음 바리톤이. 그런데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소리야. 소린데 소리가 아니야. 그게 신비야. 그때 만약에 누가 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못 들었을 거야. 그때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아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욕심이 참 많으시다. 첫 번째 깨달은 거. 두 번째. 아이고 이런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은혜가 아니겠구나. 두 가지를 딱 깨달았다. 그때 내 인생이 나왔어. 답이.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마셔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안 죽으려고 먹는다든지. 아 뭐해 먹냐 그냥 먹는 거야.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안 죽으려고 먹고 살으려고 먹는다면 그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살을 바가 보여. 돼지도 안 죽으려니까 먹고 살으려니까 먹지. 사람도 안 죽으려니까 먹고 살으려니까 똑같지. 아니 돼지가 더 낫지. 왜? 돼지는 죄송한 것도 없고 아임에 부도 없잖아. 그냥 주는 대로만 먹고 그냥. 사람은 벌어먹어야 되니까 인생보다 존생이 더 낫지. 뭐 말인지 알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거야. 아 내가 거기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리라. 할렐루야. 막 이걸 깨닫고 기뻐서 뻘뻘 뛰다가 발견한 구절이 이거여. 내가 깨닫기 전에 바울이 2000년 전에 깨닫고 써놨드리니까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에이 이른. 나만 깨닫는 줄 알았더니 바울이 벌써 깨닫고 써놨네. 성경에다가. 그리고 더 감사했어.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좀 이상하잖아. 성경대로 깨달으니까 정상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밖을 딱 나왔어요. 이제 내 방에서. 딱 나왔는데.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한 걸 봤는데 세상에.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제 다음 부응이 때 오면 얘기해줄게. 이거는 너무 신비해서. 해줘요? 여러분은 못 잘했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들어봐요. 세상에. 딱 나왔더니요. 바람결에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이게 알고 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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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비가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딱 썩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만.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인간에게 최고로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중요한 게 뭐 받는 거고? 구원 받는 거고.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 게 뭐 받으시는 거고?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시작. 시작.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수준을 높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웃기는 얘기나 해야 되는데 구원은 뭐? 10원이 차라리 낫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야. 근데 잘 보세요. 구원 받지 못하고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영광 돌리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영광이야? 진짜 수준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건강할지어다. 그것만 수준이 아니고 축복받을지어다. 그것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 받고 기뻐서 날 뛰라고 아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뭘로? 영광을 뭐하게?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성가대를 안 앉을 리가 없지. 어제보다 훨씬 낮았어. 인원이. 거의 한 배 반이 늘어났어. 한마디만 해도 저렇게 고쳐져. 지금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신공해 와야 돼. 성가대가 여기까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냥 그쪽은 가운을 입히고 이쪽은 그냥 그냥 흰 와이사트 다 입고 오라고 해서 그냥 해봐 봐.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찬양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사는 것 가운데 최고로 수준이 있는 게 뭐예요? 음악이야. 그래서 음악을 했다 그 말은 돈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뭐 성악을 하든 피아노를 하든 바이올린을 하든 플루스를 하든 뭐 하든지 음악은 다 돈덩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수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나라는 뭘 보면 알아? 음악을 보면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수준이 좀 모자라는 게 야구하면 꽉 차고 축구하면 꽉 차는데 음악회하면 없어. 이게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럽 봐봐. 유럽은 축구도 꽉 차지만 음악회에도 꽉 차잖아. 영화 봐봐. 영화 그냥 뭐야 이런 거 봐가면서 봐가면서 막 그 막 3층 4층 높이에서 막 그게 뭐예요? 그게 수준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을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사는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 그 말이요. 아멘 시편 19편 7절 이하 시편 19편 참 어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나 나는 신비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그레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아이고 세상에 말씀이 뭐보다 다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말씀이 수면제여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 나는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아봐요 우리 다같이 눈을 감아봐요 우리 다같이 눈을 감아봐요 그래서 이era처럼